네 안녕하세요 나이프리페어 나리입니다 휴가 다녀오고 작업실도 그리고 주변도 이래저래 다 정리하고 나니까 마음이 참 편안한게 참 좋네요 네 영상 시작 전 이윤님들께 부탁 하나 드릴게 있어요 앞으로 채널을 유지하고 칼련마 방법을 아직 모르시는 이윤님들께 알려드리기 위해 나리에서 제작하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원래 이런 말은 강요 같아서 안하기로 하고 채널을 시작했는데요 구독해주시는 분들과 좋아요가 떨어지니까 아직 모르시는 이윤님들께 연마 영상이 전달 안되고 채널 노출이 떨어지더라구요 그래서 아직 모르시는 다른 이윤님들도 함께 우리 칼련마 가이드 이런 영상 좋은 영상을 보실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번에는 다양한 연마 방법 영상입니다 기존 연마 방법과는 조금 다른 연마를 알려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이 방법들은 기초를 끝내신 후 사용하시는게 좋구요 가끔은 방법을 알지 못해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는 그런 방법들입니다 첫번째로 양날 이중각입니다 양날에서 이중각을 선택하는 건 쉽게 접하지 못한 방법일 수 있는데요 양날에서도 날 끝을 강하게 만들려고 이중각을 주기도 하고 1차 날각을 줄이고 예리하게 만들어진 날을 조금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이중각을 올리기도 합니다 양날에서 이중각을 만들려면 몇가지 조건이 필요한데요 우선 초기 날각이 높지 않아야 됩니다 초기 날각이 낮으면 날 끝이 매우 예리하게 자리잡는데요 이런 날은 재료에 쉽게 파고 들어가지만 날 끝이 약하게 자리잡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날 끝부분을 이중각 처리해서 날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네 이런 날은 시중에서 판매되는 제품에서 초기 날 마감으로도 만들어져 판매되구요 쉽게 확인하실 수 있는 날은 바로바로 이 커터칼입니다 많이 보시던 그 일반적인 커터칼이구요 이 칼 같은 경우가 양날이지만 날 끝을 이중각 처리한 그런 날입니다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네 커터칼을 보시면 현재 빛나는 이 부분이 1차 연마각입니다 이렇게 1차 연마각 그리고 지금 빛나는 이 끝부분이 2차 연마각입니다 그리고 이 끝부분을 우리는 이중각이라고 부릅니다 방금 보신 커터칼 외에도 지금 이렇게 식도로 사용되는 양날칼 중에서도 끝부분을 이중각 처리한 그런 날들도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외날 이중각입니다 이건 외날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중각을 평면에 가까운 연마로 날 끝까지 날 끝까지 만들어냈을 땐 정말 절상력이 어마어마하지만 이렇게 만들어진 날은 인화감이 심할 수 있고 날 끝이 쉽게 무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각을 아주 가볍게 올려주시면 인화감도 그리고 유지력도 바로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중각을 만드는 방법은 이전 영상에서도 많이 보여드렸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여드리면 고입도 숫돌에서 이렇게 이제 가볍게 3회 정도만 해주셔도 절삭력을 크게 잃지 않으면서 날 끝을 강하게 만들 수 있고 그 밖에 거친 용도로 사용되는 날은 좀 더 두껍게 그리고 고각으로 연마의 날 끝을 더 강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이 방법은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또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 방법은 바로 삼중각, 삼중각입니다 전 개인적으로 낚시할 때 취미로 사용하는 대발을 이렇게 사용하곤 했는데요 장점은 스탠칼은 저각으로 날을 마감하면 날 끝이 쉽게 무뎌지는데 이렇게 삼중각을 사용하면 머리치고 뼈를 나누는 날 부분을 고각의 강한 날로 사용하기 때문에 날이 상당히 오래가고 앞쪽 날을 아낄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다른 가이드 연마 방법도 마찬가지지만 이 방법도 개인적인 뇌피셜보다는 연마에 관한 자료에서 보고 익혀서 사용하다 보니까 참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윤님들께도 소개해 드리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영상에 넣었습니다 삼중각을 만드는 방법은 이 칼턱 부분의 뒷날을 이 뒷날을 양날 처리해 주시면 되고요 양날로도 날 끝의 강함이 부족하다면 이쪽 연마면 쪽에서 이중각을 한 번 더 고각으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이 칼턱 부분이 아주 어마어마합니다 네 번째, 네 번째로 대합날입니다 대합날은 일부러 만드시는 분들과 자신도 모르게 만드시는 분들 이렇게 두 분류로 나눠지는데요 대합날이 무조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알고 사용하시는 것과 그리고 모르고 사용하시는 것은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에 이해하기 쉽도록 내용을 담게 됐습니다 대합날은 대합조개의 모양처럼 이렇게 둥근 연마면을 갖는 날을 말하는데요 이런 대합날의 특징은 이중각 없이 이중각과 비슷한 날 끝 강함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 엄마도 보다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니겠죠? 단점은 정도를 조절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이 날 끝 절상력이 떨어지고 고금만 사용해도 날 유지를 못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대합날을 마칼이라 부르는 닭뼈 자르고 생선 첫 손질용 칼에 올려 사용하면 꽤 괜찮은 성능을 보여주면서 용도에 맞게 사용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고요 이 대합날을 만드는 방법은 우리가 보통 습도를 평탄화했기 때문에 이렇게 평탄화했기 때문에 평활도가 좋은 습도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땐 이렇게 라운드를 만들어주시면서 연마해주시면 자연스럽게 날 끝까지 대합날을 만드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평활도를 조금 무너뜨려서 이 중간 부분 평활도를 조금 무너뜨려서 그대로 연마하시면 마찬가지로 대합날이 됩니다 여기서 일부러 사용하시는 분들과 나도 모르게 대합날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나눠지는 포인트예요 어떤 형태로 연마하시던 이렇게 평활도를 계속해서 확인해 보시면서 연마하시는 게 아니라면 대합날로 쉽게 변합니다 그래서 습도를 사용하실 때나 중간중간 그리고 연마를 끝내실 때 평활도를 꼭 확인해 주시고 맞춰주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보관하고 있는 습도들도 그렇고 이렇게 맞춰진 상태로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어요 네 이렇게 계속해서 습도들의 평활도를 유지를 해주셔야 나도 모르게 대합날로 이 외날칼이 대합날로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대합날의 나도 모르게 장점 한 가지 더 대합날로 넓은 연마 면을 갖고 있는 이런 이런 종류의 칼을 연마하시면 연맜면을 쉽게 정돈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마 라인 신옥이라 부르는 연마 라인을 부분 부분 닦게 되면서 이 라인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단점은 이렇게 만들어진 대합날을 다시 평활도가 이렇게 평평한 평활도가 좋은 습도래서 연면을 평평하게 재연마하시려고 하시면 시간이 다시 상당히 오래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외날 칼을 계속해서 대합날로 사용하실 분들은 괜찮지만 이 연마 면을 평평하게 유지하면서 절상력을 높여 사용하실 이원님들께서는 숫돌 평활도를 항상 평평하게 유지를 해 주시면서 칼 연마 면을 연마 해주셔야 좀 더 반듯한 외날 면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연마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어떻게 좀 새롭게 느껴지는 연마가 있으셨나요 아니면 이거 뭔데 하시는 연마가 있으셨나요 사실 모든 연마가 마찬가지지만 정석이란 없고 그 사용 용도에 맞춰 연마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그럼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